서유림의 미니즈 서유림의 미니즈 서유림의 미니즈 서유림의 미니즈 홍화 역할을 맡은 서유림입니다. 반갑습니다. 드림워킹이라는 드림워킹의 타인의 콘솔에도 들어가실 수 있고 타인에도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고 저희가 이제까지 해왔던 서유림의 미니즈와 정말 관계되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사실 많은 모든 것을 꿈속에서 이뤄야 될 것 같습니다. 맞아 맞아. 완두콩도 좀 따고 가지도 키우고 따고 보러 가고 싶은데? 한번 진짜 오세요. 와서 보러 한잔 하셔야죠. 괜찮은 사람 되세요? 네. 저 농가 짓거든요. 저희 영화 인드림은 현대사회에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잖아요. 그걸 대신해서 꿈속에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보시고 좀 통쾌하기도 하고 속이 시원하기도 하고 그런 영화가 됐으면 좋겠어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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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마지막 관리이기도 하고 또 제 지인분들을 많이 좀 초대드리기도 했는데요. 제 주변 분들께 소중한 자리에 소중하게 모시고 싶었어요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화이팅요. SNS를 너무나 잘하실 것 같은데 스마트하게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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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